Q. 윤민아의 노래는? 그렇습니다. 근데 딱 봐도 윤민아 씨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오빠 얘기해도 있고 또 제가 주위있는 그 커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사를 썼기 때문에요. 보통 자기 얘기할 때 제 주위 얘기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. 아니요 오빠 착해요. 공부민이 다 아는데 앨라피아 체크. 이 노래를 가사를 했다고 보고 바로 외워지더라고요. 거의 5년 이상 된 분들한테 노래방 나면 무조건 부를 곡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인터뷰 중에 둘이 부상할 때 랩배틀도 아니었다는 걸 많이 받아서 곡 부상할 때 서로 프리스타일과 고민하다가 거기서 우리 배틀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때 제가 최애 졌어요. 곡 작업하면서 최애 썼는데 제가 보통 재미나일 뿐 아니라 삶의 향기, 검은행복 미래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, 자기 삶에 대한 얘기, 아픔에 대한 얘기, 고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풀어서 지금 또 나와서 또 고독이나 아픔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데 약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현실 현실적이지만 좀 재밌는 걸 해보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말을 진짜 못 한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키 오빠한테도 역시 너무 Thank you so much 음악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콘서트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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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